뚜식아 좋은 소식 있어 뭔데요? 오늘 저녁에 뚜식이가 제일 좋아하는 소고기 먹으러 갈 거야 아 저 안 가요 아니 못 가요 아니 소고기라면 똥도 끊고 나오는 애가 왜? 저 스매시 레전드 해야 돼요 아니 무슨 게임을 맨날 해 아 이건 좀 달라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친구랑 게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진짜 안 갈 거야? 진짜 안 가요 다음날 똑똑 야 좋은 소식 있다 아 뭐? 다시 공손하게 대답해라 이거 좋은 소식 정도가 아니라 네 영혼을 나한테 팔아도 모자랄 판이다 아 무엇인가요 누님? 너가 짝사랑하는 나의 베프 서현이 어 서현이 누나 왜? 서현이랑 오늘 놀러 갈 건데 너도 가자고 야 진짜 나 같은 누나가 어딨냐? 안 가 어? 어? 아니 못 가 도대체 왜? 스매시 레전드 해야 돼 아니 뭔 게임이 다 거기서 거기지 누나는 이 게임 하지 마라 이 통쾌함은 나만 알고 싶다 아 뭐하래 진짜 안 간다고? 아 진짜 안 가 그날 오후 뚜식아 네 오랜만에 남자들끼리 봉구 산책 시키죠 그래 그래 가자 가자 안녕 아 저 안 가요 아빠 아니 뚜식이 남자들끼리 산책하는 거 좋아하잖아 저 스매시 레전드 해야 돼요 아 진짜 꿀잼 며칠 후 오늘의 의뢰인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은쪽이 엄마 최일순입니다 우리 애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요 큰 고민입니다 아 그런 고민이 있으시군요 요즘 아이들 게임 많이 하죠 안녕 뚜식아 아 안녕 난 은쪽이라고 해 그런데 얼굴이 슬퍼 보인다 무슨 일 있니? 게임이 너무 재밌는데 엄마가 못하기만 해 이런 마음이 아팠겠구나 응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게임인데 같이 해볼래? 응? 우리 뚜식이는요 게임을 참 좋아합니다 어머님도 아셔야 할 게 게임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게임 시간만 조절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머님도 뚜식이와 같이 게임하면서 공감대를 키워나가는 것도 추천합니다 아 그런가요? 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도대체 뚜식이는 어떤 게임을 하나요? 어 그게 스매시 레전드라고 어머 그렇군요 스매시 레전드는 대전 액션 게임으로 가족 모두가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현실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과는 다르게 스킬 한 방에 멀리 날아가는 장외 아웃도 가능하고 짜릿한 역점승의 쾌감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는지 저도 즐기는 게임입니다 네네 그런데 오늘 녹화 언제 끝나나요? 저 스매시 레전드 해야 하는데 일주일 후 아우 참 아이고 이견내겼어 아우 너무 탐쾌하다 정말 엄마 오늘 이모네 집들이라면서요 늦었어요 얼른 가요 아우 아니야 엄마는 오늘 못 갈 것 같아 아 왜요 스매시 레전드 해야 해 헐 아니 이렇게 재밌는 걸 너는 이제까지 혼자만 한 거야 컷 이것도 좀 봐주세요 쎄아